안녕하세요. 테레비트입니다. 초석성 인벤터 강좌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모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숙지하신 분들이라면 새 파일을 만들고 간단한 형상을 입체화 시키는 것까지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단위를 선택하시고 부품 Standard mm 크리에이트 보시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뜨셨겠죠. 간단한 형상을 만들려면 먼저 스케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스케치 어디다가 할 거냐 여기에다가 하겠다 돌아갔네요. 왜 돌아갔지?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잘 맞춰주시고 간단한 형상을 원이든 사각형이든 간단한 형상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두께를 준다라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하실 거고 스케치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상단면에다가 스케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버튼 누르시고 어디에다가 스케치 할 거냐 여기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스케치의 워크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사를 해봤습니다. 스케치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쪽에 있는 툴들을 통해서 대충 그립니다. 그릴 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쪽을 통해서 대충 그리고 그린 다음에 구속 구속을 주고 다시 또 대충 그리고 구속을 주고 1번과 2번을 계속 반복하다가 완전 구속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벤터와 캐드의 차이점은 인벤터는 대충 그린 뒤에 치수나 구속을 줌으로써 모양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라인을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은 이 버튼이고요. 캐드와 똑같죠. 이렇게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다가 다 그리셨으면 ESC 하시면 되겠고요. 라인을 그리실 때 보시면 어떤 선분의 중점이나 끝점에서 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점이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스냅이 걸리는 겁니다. 이 스냅을 보고 클릭을 하시면 아 내가 정확히 중점에다가 선분을 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린 선분이 어떤 한 폐공면을 이루게 되면 라인 명령이 초기화돼서 더 이어지지 않고 끊어집니다. 라인 명령을 완전히 종료하려면 여기서 ESC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라인이었고요. 서클 서클은 키드랑 똑같습니다. 중심점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원하는 사이즈 비슷하게 나왔을 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원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네모는 여기서 클릭 한번 하시고 여기서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모에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먼저 요게 있습니다. 투 포인트 센터라는 건데 중심점을 클릭하고 요렇게 클릭하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네모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선이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구성선이라고 부릅니다. 선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선으로 생겼죠? 요거는 프로파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스케치를 그리는 데 필요한 보조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따가 한번 다시 알아볼 겁니다. 자 요게 요게 있고 또 한 가지 슬롯 우리 지금까지 슬롯 그리는 거 보면은 라인 두 개 그리고 원필렛으로 붙이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제는 선만 그리면 요렇게 단 몇 클릭만에 슬롯을 빠른 속도로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필렛 필렛은 CAD랑 똑같습니다. 원하는 못 따기 반경을 10이면 10 이렇게 주시고 여기랑 얘랑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거는 치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죠? 그쵸? 는 기호가 붙어있습니다. 얘랑 얘랑 참고로 얘는 탄젠트 기호고요. 이 는 기호가 붙어있다는 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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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이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렛 이후로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두 번째 필렛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동일한 필렛이 그려집니다. 다 하셨으면 X를 누르시든지 ESC라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고요. 이 치수를 바꾸시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15 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10 화면이 이동이 잘 안보이는데 하여튼 이 치수를 바꾸시면 다 같이 치수가 동일하게 바뀝니다. 이게 필렛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요건데요.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지금 우리가 요 블럭의 상단면에다가 지금 그리고 있죠. 그랬는데 이 상단면에 특정한 형상 모서리 같은 것들이 현재 스케치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미 과거에 그려놓은 형상이 현재 스케치의 기준점이 된다거나 혹은 보조선으로 필요하다거나 혹은 그걸 기준으로 얼마 뗀다거나 이렇게 기준선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형상을 현재에 불러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지오메트리에요. 하시게 되면 기존 형상을 현재 스케치에 불러오게 되고 불러온 것과 제가 직접 그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치수는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치수를 줄 때 얘로부터 얘를 얼만큼 띄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자동으로 이 형상을 자동으로 끌어와줍니다. 그게 이 기능이고요. 그 다음 선택입니다. 어떤 형상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 하고 쉬프트 누르고 또 하나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쵸? 캐드에서처럼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여러 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캐드와의 차이점이라면 캐드는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코너를 찍고 찍는 거였죠? 그런데 인벤터는 그냥 클릭을 한다고 해서 선택 모드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드래그를 하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영역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랑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랑 색깔의 차이가 있죠? 오토캐드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뭔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빨간 네모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초록색 네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만들게 되면 어떤 객체가 이 네모 안에 다 들어온 것들만 선택을 해주고요. 초록색 네모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두 개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두 개를 포함해서 걸쳐져 있는 제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건 캐드에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었고 인벤트에서도 똑같이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다만 드래그를 하고 움직인다는 게 차이점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는 건 객체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무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브는 이걸 누르시고요. 객체를 선택해주시면 이게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셔서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할래 따라옵니다. 그 점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원점으로 옮기고 싶어 이 원점도 기본적으로 스냅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무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케이 카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는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트림 트림이 중요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런 형상을 그려봤고요. 트림 트림은 누르시면 인접 객체까지 닿는 선분을 끊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보기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트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다. CAD랑 마찬가지로 트림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 트림이 아니라 Extend가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왜 안 늘어나냐면 여기 지금 저희가 과거의 형상을 끌어오는 거 있죠? 프로젝트 지오배터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이 형상을 과거에 있던 이 형상을 끌어오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보시면 트림은 단축키가 X고요. Extend은 단축키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xtend를 거의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트림 그냥 단축키 X를 치시고 Shift를 통해서 Extend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림 트림도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아예 끊어주는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됐고 Delete 그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Split입니다. Split Split은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서 그 객체를 두 개로 끊어줍니다. 끊어지는 포인트가 어디고 어떻게 끊어질 건지가 나오죠? 원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객체랑 이 객체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Split은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 한 100만 개를 주고 싶어요. CAD랑 다르게 인벤터에서는 이 Split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ffset Offset은 뭔지 아시겠죠?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렇게 Offset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기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화면을 지우고 이번에는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네모 칸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스케치는 이 상태로도 종료하셔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사이즈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치수를 주게 됩니다. 구속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게 이 치수고요. 치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셔서 이 객체의 길이는 100이야 라고 하면 100을 타이핑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그 사이즈가 100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분의 길이는 30이야 짠! 하면은 가로 100 세로 30짜리 네모를 그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했으니까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위치는 위로부터 40이고 여기서부터 몇 가지의 간격이 20이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치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제 스케치의 색깔이 연두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연두색이었는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보라색으로 바뀌죠.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가 보라색이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보라색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 보면 처음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이 우측 하단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4개의 치수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치수나 줄 때마다 저렇게 3개의 치수가 더 필요합니다. 2개의 치수가 더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수를 다 주게 되면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객체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이 완전히 구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케치를 그려놓고 치수나 구속을 줘가면서 이렇게 완전 구속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하신 뒤에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모든 연주색 스케치를 전부 다 보라색으로 바꾸는 게 목표인 겁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 완전 구속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인벤터에 전달한 이런 정보 구속이죠. 구속 정보 치수도 일종의 구속이기 때문에 모든 구속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다. 지금 사용자가 준 요건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빼박헨트라 그러죠. 지금 보시면 이 네모칸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사이즈를 규제를 하고 여기서부터의 위치를 규제를 하고 여기서부터의 위치를 규제를 하면 이 스케치는 빼박헨트가 되는 겁니다. 마우스로 얘를 잡고 막 움직여 봐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어디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치수를 하나 지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은 빼박헨트가 아니죠. 그쵸? 얘네 둘만 완전 구속입니다. 마우스로 이런 걸 자꾸 흔들어 보면 아 지금 내가 준 이 세 개의 정보만으로는 얘가 이 아이고 이 형상이 요 위치에서 이렇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고 이걸 내가 아직 안 정해준 거구나 더 정해줘야 되겠네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보가 한 가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치가 막 날라 댕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치수를 우리가 주게 되면 아까 다시 비었나요?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스케치가 잘 그린 스케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모든 스케치가 보라색이 됐을 때 스케치를 종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구속이 치수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을 그렸을 때 얘를 그리자마자 세 개의 치수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그러죠. 그쵸? 얘를 완전 구속시키려면 결국은 사이즈를 주고 위치 정보를 주면 되기 때문에 뒤면전 뒤면전 단축키 D입니다. D D D 누르시고 얘에 직경을 주고요. 직경은 너는 40으로 해 라고 주시고 다음에 위치 위치는 중심점부터 여기까지가 이거야 60으로 할게 중심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100이야 이렇게 주면 또 완전 구속이 되는 거죠. 빼박켄트 그런데 이렇게 안 주고 제가 이런 식으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너랑 너랑 탄젠트하게 해 해도 얘는 빼박켄트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구속이 뜨면서 모든 스케치 형상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케치를 그릴 때 처음에는 형상을 대충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실수나 구속을 적으면서 형상을 다듬는다. 다듬는다는 얘기는 완전 구속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구속까지 다 갔으면 이제 우리는 스케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케치의 워크플로우예요. 별거 없죠? 대충 그리고 구속 주고 끝! 왜냐하면 구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치수는 이제 어떻게 주시는지 아실 거고 구속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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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쭉 있습니다. 천을 제가 하나 그렸는데 저는 이 점을 여기에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이 구속을 통해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짠! 클릭을 하시고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요. 저러지 말고 애초부터 그냥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다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인벤터는 자동적으로 이 노란색 점의 의미가 바로 방금 이 구속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어떤 개체를 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벤터가 몇 가지 구속을 추론을 해서 자동적으로 넣어줘요. 예를 들면 네모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랑 얘는 평행하다. 얘랑 얘도 평행하다. 그리고 얘랑 얘는 이렇게 수직이다. 사실은 인벤터가 우리 알게 모르게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매번 우리가 다 네모 하나 그릴 때마다 두 개 평행 주고 두 개 평행 주고 얘는 수평이고 이거 두 개는 수직이고 이렇게 해주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벤터가 기본적인 도형은 처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구속을 주게 돼 있는데 라인을 그릴 때 어떤 점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도 사실은 자동적으로 구속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금 이 구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이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 선 두 개가 있을 때 이 선 두 개를 나란하게 놓고 싶어요. 나란하게 그게 바로 이 구속입니다. 이걸 누르시고 얘랑 얘랑 하시면 이렇게 나란하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통 쓰냐면요. 옆에 네모를 하나 그렸는데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하고자 할 때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예. 그럼 구속이 먹혔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단축키 F7, F8, F9 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화면에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이런 구속기호들이 떠 있죠? 이걸 보는 방법이 F8입니다. F8을 누르시면 보여지고요. F9를 누르시면 구속기호가 사라집니다. F8, F9 F8로 보고 9로 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F7 이거는 스케치를 그릴 때 우리가 꼭 이렇게 보이는 면에다가만 그리는 게 아니고 단면에다가 그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스케치 평면을 기준으로 단면을 쳐서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 F7입니다. F7 자주 쓰이니까 F7, F8, F9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란하게 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동심 얘는 원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랑 얘랑은 동심원이다. 그런 구속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얘를 누르시고 원 두 개를 고르시면 그 두 개가 동심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냥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두 개건 혹은 그 이상이건 가능합니다. 이게 동심 구속이고요. 얘는 평행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수직입니다. 그림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수평입니다. 수평 이 글자가 똑바로 왔을 때 가로 방향이 수평이고요. 이 글자가 똑바로 왔을 때 세로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혹시 스케치를 이렇게 놓고 그리신 분들은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이 기호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쵸? 가끔씩 이렇게 해서 그리신 다음에 어? 그리신 다음에 어? 이거 수직한 선분인데 왜 수평 기호가 그려져 있어? 라고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스케치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 수평 맞네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수평했으면 좋겠어요. 수평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를 마우스로 얘를 빡 찍으시면 수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아 이게 아니고 완전 얘는 수직이어야 되는데 하시면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수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이 수평, 수직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얘네 둘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선분의 수평이나 수직에 대해서도 얘를 쓰긴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이 나란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도 이 수평 구속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선성이 쫙 수평하게 와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보시면 이 점을 정확히 이 나란한 데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수직을 눌러서 이 점과 이 점을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원과 선을 접하게 만들어주는 구속이고요. 얘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고 이거는 대칭 이거는 이퀄입니다. 이퀄은 이제 선분의 길이나 원형 형상의 반지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아까 그 필러 3에서 잠깐 보셨죠. 그쵸? 우리가 구속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구속을 줬는지가 F8을 눌러보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구속기호를 보는 법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구속 어떤 구속기호에 대해서 제가 마우스를 호버링하면 이런 식으로 걔랑 연관되어 있는 다른 구속이 뭔지가 보여집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수직했다는 구속으로 묶여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수직한 기호에다가 딱 마우스를 호버링하면 아 지금 이 두 선분이 수직하다 라는 구속이 주어져 있는 거구나 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코인시던스 이거 일치 일치하는 이 구속은 이렇게 기호가 아니라 점으로 노란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점에 마우스를 호버링 하시면 그제서야 두 개가 뜨는데 얘랑 구속이 두 개가 걸렸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이렇게 일치하도록 해놓은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구속을 지워볼게요. 구속을 지우려면 누르시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구속이 지어집니다. 얘도 누르시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지어집니다. 마우스를 클릭 키보드의 딜리트 키 이렇게 하시면 구속이 지어집니다. 이 일치구속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누르시면 구속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분은 막 둥둥 떠달리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다 붙여주고 싶다 하시면 일치하셔서 이 점을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미러까지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이 중심점 중점 있죠? 중점 딱 여기네요. 출발해서 이렇게 중점과 중점 연결했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원 하나 딱 그렸어요. 그려놓고 미러 누르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줍니다. 미러할 대상은 얘구요. 그리고 미러 라인은 얘입니다. 하고 어플라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미러가 되구요. 다 하셨으면 done 누르시고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구속을 줘도 같이 들어가겠죠. 30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45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러예요. 다시 다 지우고 이제 이 구성선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구성선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쓰입니다. 제가 어떤 홀을 뚫고 싶은데 요런 위치에 오게끔 뚫고 싶은 거죠. 이 4개는 실제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선분이죠. 그쵸? 불필요하게 얘네들이 폐곡면을 형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프로파일이라고 부리겠습니다. 그 프로파일을 형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얘를 선택해주시고 구성선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는 구성선이 됩니다. 일일이 얘도 보면은 가로, 세로, 직경 얘도 가로, 세로, 직경 얘도 가로, 세로, 직경 가로, 세로, 직경 이렇게 총 12개의 치수를 다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선 컨스트럭션 라인이죠. 구성선을 통해서 치수의 개수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능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성선은 또 한 가지 제가 네모 칸을 두 개를 그렸어요. 그 중에서 이 네모 칸은 제가 구성선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피니쉬 스케치를 하고 제가 익스트루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실선으로 그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로 아이고 실선으로 그린 것들은 프로파일로 인식을 하는데 이 구성선으로 그린 것들은 프로파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복잡할 때 괜히 불필요하게 이런 것까지 다 프로파일이 되어버리면 선택하는 게 짜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형상이 프로파일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자 구성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구성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의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3D 캐드 프로그램들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 스케치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